2 1 3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듀스나인입니다. 저희 프로듀스나인이 여름의 시작을 알리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짜랑! 저희가 이번에 밤모아쇼에서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또 밤만 하면 저희가 못 참지 않나요? 맞아. 목이 안 좋아서 이렇게 몸으로 마력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엔딩을 해볼게요 예쁘게요 사랑스럽게요 귀엽게요 멋있게요 네 그러면 우리 가장 중요한 팀부터 한번 나눠볼까요? 성이 이씨인 멤버가 4명 있어 이씨즈와 노 이씨즈 그럼 나눠볼까요? 무엇보다 미션 내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반마쇼를 차지할 오늘의 미션 공개해주세요 평소에 신조어나 줄임말을 많이 아는 사람? 지원이 안 관두 지상원이 90년대 신조어 많이 쓰는데요? 맞아 지대 짱나요 지대 뒤집어서 그러면 프로미들 줄임말 언락하러 출발 알람 알람 이성자? 이게 선물 이다 자신 이다 자신 이다자시다 와 늦었네? 일맵 밀어주는 멤버 밀어주는 멤버 예스 아! 완전 내 스타일, 원내스크림 중요한 건 깎이지 않는 마음 같은 대본? 대본 편하고 도도한 외력? 아니에요 좋아하다 못해 사랑해? 제로당 슈가 잠깐만요, 잠깐만 제로당 슈가 많이? 아, 잠깐만 토미스나인 푸나 사랑해 맞다고 해주세요 오, 놀 줄 아는 놈 놀 줄 아는 놈 놀아 맞아요? 아, 어려워 뭐예요, 갓본? 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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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에 빠진 게 쟤는 아니잖아! 답볕한 인생 답볕한 인생 아, 진짜 너무 슬펐더라 땡큐 베이비 감상? 대박 대박 덕후메머지? 누굴 바보로 하나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아,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아, 아니요? 아니에요 쉽살 제빙 쉽고 쉽고 삽살게 재미있는 빙수 그리고 수 수 패스 고진감래가 고진감래지 그건 뭐야 고민하지 말고 진짜 밥 먹고 싶다 밥 먹고 싶다 너무 어려운데 소 소는 지렁이랑 말 이랑 밥 입니다 드림 에어줄 불리지 말고 애 부라미 부라미 액 부라미 애 지랑 꾹꾹 뭐야 itors 누구든지 물어보세요 땡 땡 땡 땡 땡 страх 파이팅 오늘의 결과 모드엔딩 저희 이씨즈 팀이 성공했습니다 저는 생각한 게 있었어요 때론 씩 때론 쿨 무심의 다정혜를 엔딩으로 표현하는 게 어떨까 난 4명이니까 아크로받이 어떠냐고 하려고 했는데 그건 더 나쁘지 않은데 메인으로 보면서 프로미스 9표 모두의 엔딩은 무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